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오늘 제목 이겁니다. 100점 20점 킬러 유형입니다. 빈칸 순서 삽입 이거 잡지 않고 1등급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번 6형 보고 나서요. 2등급 학생들이 가장 많이 느꼈던 거 아 빈칸 진짜 어렵네. 순서 삽입이 여전히 어렵네. 그 다음에 1등급 간당간당 나온 학생이라고 해볼게요. 불안할 겁니다. 근데 100점 20점짜리의 이 빈칸 순서 삽입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요. 정말 목표하는 원하는 안정적 1등급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학생들의 오해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빈칸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빈칸 문제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는요. 번역과 시험이 아닙니다. 독해력 시험이에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토시 하나 안 빼고 꼼꼼하게 완벽하게 해석해야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 의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필자가 내가 근거를 줄 테니 여러분들은 말이 안 되는 거 다 지우고 답을 남겨보세요. 이게 출제의 의도인데요.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자기가 어느 부분 해석을 못하면 답을 못 찾을 거라고 완전 오해를 하십니다. 오늘 제가 빈칸 푸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내용은 참고로 해석할 때 쓰는 방법과도 접목되는 방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문장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스토리라인을 잡아야 돼요. 다시 한 번.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스토리라인을 잡는 게 뭐냐면 수식어구를 다 빼고 읽으면 글 전체 스토리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1번으로 쓴 게 이겁니다. 뼈대가 되는 문장과 수식어구를 구분하면서 글을 읽으셔야 돼요. 강약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농담으로 하는 말 중에 이거 있습니다. 야, 너들 읽을 때 진하게 보이는 글자와 흐리게 보이는 글자가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글자는 똑같아요. 진한 글자, 흐린 글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장의 뼈대는 문장과 그냥 꾸며주는 문장을 구분하면서 봐야 돼요. 그러면 전체 스토리라인이 무조건 잡히게 돼 있습니다.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어도 됐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다음, 그러고 나면 문제가 어떻게 변하느냐. 참 희한합니다. 정말로 일치, 불일치 문제로 바뀝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빈칸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수식어구는 원래 없어도 되는 거였구나. 그거 하나만 알았어도 문제풀이가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험 정답률 25%짜리 오답 전체 1등을 한 31번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번 6평에서 오답률 전체 1등이었습니까? 정답률 제일 낮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수업시간에 항상 하는 말이 이건데요. 제발 빈칸 풀 때 첫 문장부터 읽지 말아라. 그럼 이제 궁금해하실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저 선지부터 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어차피 선지 봐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문단을 묶어보세요. 글이 확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 마지막 문장이죠. 아우 너무 이거 맞추라고 준 문제예요. 왜냐면요. 영어는 주관식이 아니에요. 객관식입니다. 결론만 구하면 됩니다. 이 글 전체의 결론이 아닌가 결론으로 말이 안 되는 것만 지우면 답이 남겨지는 시험이에요. 자기 혼자 주관식 푸는 게 아니라 아 나 이거 결론만 구하면 되는 거구나. 아직 푸는 거 아닙니다. 문장을요. 한번 묶어볼게요. 풀지 아직 마세요. 빈칸은 문장을 묶어놓고 풀면 글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 첫 문장이 너무 깁니다. 너무너무 길어요. 이게 소재입니다. 길어 보이죠? 수식하고 다 빼고 읽으면 글 정말 임팩트하게 압축이 돼요. 그 다음 문장 게다가 그건 뭔가 말이 추가된 겁니다. 정말 길게 나옵니다. 학생들이 정답률 25%가 나올 만해요. 왜요? 느낌 오시죠? 자 무슨 느낌? 문장이 딱 4개입니다. 기본적으로 3줄, 4줄, 5줄 말까 3줄, 4줄에 계속 그러니까 학생들이 길게 나오다 보니까 아 이거 어떻게 풀지? 되게 겁낸단 말이에요. 물론 내가 묶어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중요해요. 첫 문장부터 인학생들은 긴지 짧은지 모르니까 읽고 이해 안 되면 또 읽고 또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문단을 묶어놨어요. 아 어렵게 냈구나. 그럼 이런 마인드. 뭐? 나 수식어구 빼고 스토리를 잡아보자.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정체의 스토리가 반드시 보이고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걸 지우면 답이 남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볼게요. 처음 장모입니다. 자 다시요. 수식어구 빼라는 게 이거예요.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는 무조건 남기는 거예요. 아 근데 밑에 sv요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수를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식어구 중에는 언제 어디 어떻게 왜는 꼭 남기세요. 다시요. 내가 수식어구 뺄 만큼 뺀다. 언제 어디 어떻게 왜는 반드시 남긴다. 자 봅니다. 주어동사입니다. 뭐뭐는? 성장은? 자 근데 5분은? 근데 뭐의 성장인지 알아야 돼요? 뭐의 성장이냐? 학문적인. 이게 학문. 학과입니다. 자 어떤 학과와 또는 과목과 이게 하위 학과인데요. 하위 학과의 발전은 끝. 콤마콤마 사비꾼. 예술사라던가 고생물과 같이 이거 기억도 할 필요가 없는 수식어구란 말이에요. 다시요. 학문과 하위 학문의 성장. 그리고 또 오브. 뭐뭐의 성장. 특정해. 물론 여기만 볼 땐 이게 피규어가 숫자인지 인물인지 모양인지 알 수 없는데 뒤에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뭐와 같이? 수식어구. 예술 비평가와 같이. 그럼 이거 인물 사람이네. 수식어 빼고 유학하면 글이 무조건 보입니다. 학문과 하위 학문의 성장. 그 다음에 어떤 인물들의 성장이 뭐뭐다? 동사. 만드는 데. 그러니까 헬프. 다음에 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요. 영어의 수상상 어쩌고 투 동사원형 나오면 뒤에가 핵심적인 해석적 동사예요. 그래서 학문의 또는 하위 학문의 성장. 특정 인물의 성장은 만들었습니다. 목적. 뭐를? 원칙과 원리. 자. 관행을 만들었어요. 원칙과 관행을 만들지 않았냐. 자. 뭐를 위한? 이제 수식어고 선택하고 체계화하는 것. 가치가 있는 것. 보관할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고 체계화하는 어떤 관행을 만들었습니다. 접사, 주동사. 읽지라도 비록 그것이 노력 같은 게 남아있을지라도 이렇게 읽으니까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읽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수식어고를 다 빼면 또 한 번 표시할게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소재. 소재. 학문과 하위 학문의 성장. 또 어떤 인물의 성장. 이게 원칙과 어떤 관행. 이런저런 원칙 관행을 만들어냈습니다. 학문도 발전했고요. 인물도 발전하니 어떤 원칙이나 관행이 나온 거예요. 끝. 수식어고는요. 여러분이 백날에 속해도 어차피 선제에 의향을 안 미쳐요. 왜? 원래부터 없는 말이니까. 다음 문제 볼게요. 게다가 자. 그 다음에 실전에서는요. as 주어 동사가 나오면 실전에서는 따라서 아니면 처럼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확률적으로 얘를 훨씬 많이 해석하고 어쩌다가 따라서가 아니면 처럼인데요. 제가 해석할 건데 접속사 주어 동사는 수식어고입니다. 볼게요. 볼게요. 해석에 대한 어떤 생각이 쇠퇴, 감소함에 따라 이러니까 학생들이 머리가 깨지는 거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수식어고는 원래부터 된다니까. 또 뺄게요. 안 보이는 게 불가능해요. 제가 참고로요. 이번 해석뿐만 아니라 역대 나왔던 모든 해석뿐만이 다 똑같이 풀었습니다. 제발 수식어고 빼고 그를 잡아라. 수식어고 빼고 수를 잡아라. 주어들어 할게요. 수집을 한다는 것은 자. 비겐투 동사원형의 동색심인 겁니다. 수집을 한다는 건 그 지위를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수집하는 건 이제 지위를 잃었습니다. 끝. 수식어고. 뭐로써? 가치는 지적인 축으로써. 또 수식어고. 특별히 과학에서. 자 제가 이제 엄청난 일이 발생했을 겁니다. 근거와 근거 아닌 거 수식어고와 수식어고 아닌 걸 구분하면서 글을 읽어야 돼요. 볼게요. 학문과 하위 학문이 성장했고요. 인물들도 성장을 하니 어떤 원칙이나 관행 같은 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수집하는 건요. 그 지위를 잃었어요. 수집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안 문장입니다. 진짜 흥미롭고 중요한 측면. 근데 야 진짜 꾸미는 말이고요. 흥미롭고 중요한 측면. 자 뭐해. 야 과학의 흥미로운 측면은 뭔지 아니? 재밌는 측면은 뭔지 아니? 저는 비동산을 안 합니다. 점점 더는 꾸미는 말이고요. 자 이거는 측면이에요. 에스펙트입니다. 야 과학의 진짜 재밌고 흥미롭고 중요한 측면은 측면이라는 거지. 명사들이 흥미롭고 흥미롭고 중요한 측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이 이제 중요하다. 수식하고 천사 명사. 육 안으로. 이걸 이해 못해서 보고 품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과학에서 흥미롭고 중요한 측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이 요즘에 더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과학 측면이. 그리고 분류. 사물을 분류하는 거. 자 모아진. 자 모아진 사물을 분류한다는 거. 이제 더 이상은. 다시요. 어쩌고 투 동사에 의하면 이게 동사 해석의 심이에요. 더 이상은. 야 이거 모르면 어떠냐. 최첨단을 몰라서 꾸며주는 말이란 말이야. 지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똑같은 모습을 표시할 겁니다. 이제 쉬고 다 빼고 똥을 한번 쳐볼게요. 과학의 흥미롭고 중요한 측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이 중요해요. 이제 요즘 과학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아진 어떠한 수집된 사물을 분류한다는 거. 자 이젠 더 이상은 지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빼고 읽으니까 다 읽혀요. 스토리가 그냥 보이는 거란 말이야. 제발 수식어 시작하지 말아라. 글이 길어지는 건요. 수식어가 들어가니까 길어진 거예요. 그걸 빼면 전체 글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학문과 하위 학문의 성장, 그 다음에 인물들의 성장은 어떤 원칙과 반응이 만들어졌는데 수집한다는 게 이제 그 지위를 잃었습니다. 과학의 흥미롭고 중요한 측면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이 중요한 겁니다. 수집된 거 분류하는 건 더 이상 지식 만들지 않지요. 결론입니다. 우린 결론만 구하면 돼요. 잘 볼게요. 그러면 나비라는 말도 꾸미는 말이 불교하잖아요. 나비 수집. 이거 꾸미는 말이잖아. 수집한다는 말은 그럼 수집을 한다는 거 이거 come to be used 사용하게 되다. 무조건 to 동사 원인이 심해요. 그럼 수집한다는 건 이제 사용되라는 말이에요. 형용사 단지 정도의 형용사로 나타내기 위해 빈칸을 자 유라 이것도 빼볼래? 나타내기 위야? 추구 학문적 지위할 때 빼봐 답이 안 보이네 불가능해 볼게 그럼 수집한다는 건 단지 정도로 사용된대요.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어떤 지위를 지위를 상상하지 마세요. 첫 문장에선 끌어올만한 건 없네요. 학문과 하위 학문이 발전하고 인물이 발전하니 원칙 관행이 나왔습니다. 하나 센 게 있네요. 수집한 잠깐만 얘랑 얘랑 똑같은데 지위 지위를 어 뭐야? 그럼 수집한다는 건 지위를 잃었습니다. 상상하지 마시고요. 거기다 적게요. 수집한다는 거 똑같아요. 수집한다는 건 단지 정도 사용한단 말이야. 몰라서 얘기 왜? 아 그 지위를 일어난 자 지위 잃은 거를 뭔가 추구한 상상하지 마시고 그대로 갖다 붙입니다. 이제 수집한다는 건요. 지위를 잃었어요. 앞에도 있어요. 과학에 흥미롭고 중요한 측면은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이 중요해요. 또 있네요. 수집한 걸 분류하는 건 더 이상 지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수집해봤자 지식을 안 만들어요. 앞문장 요약해놨어요. 수집해봤자 지식을 안 만들어요. 그럼 볼게요. 그러면 나비 같은 거 수집한다는 거 뭐니? 지위를 지식 같은 거 만들어내지 못한다. 상상하지 말고 그대로 갖다 붙일게. 무조건 부정적인 글만 갖고 오면 될 거 아니야. 스토리라인을 앉아보니까 글이 그냥 하얘지는 거예요. 아 요즘에 인물들도 발전했고 학문도 발전했으니 자 이제 관행 원칙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수집한다는 거 지위를 잃었네요. 요즘 과학에서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고 수집하는 거 분류하는 거 지식 만들지 않습니다. 결론 그러면 나비 같은 거 수집한다는 건 단지 정도의 효용사로 쓰지 않습니까? 어떤 지위 지위 물러타내 지위가 사라졌음을 지식을 만들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부정적 글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수집한 건 어떤 정도의 학문적 지위예요? 어느 학문적 지위예요? 경쟁적인 경쟁하다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2번 새로운 이건 플러스의 이미지 새로운이 나온 적이 없어요. 3번 세컨대리 2차적인 부차적인 요즘에 수집하는 거 그냥 부차적인 거야. 지위가 없어. 지식 만들잖아. 중요하지 않아. 얘는 마이너스 미 맞단 말이야. 이건 X라고 말은 못해요. 믿을만한. 지위를 이뤘다며. 요즘에 수집한 거 분류해봤자 지식이 안 맞는다며. 그러면 신뢰할 만에 플러스가 남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5번 무조건적인. 무조건은 이것만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해야 되는데 나온 적이 없잖아. 요즘에 지위가 없다니까. 지위 만들지 않다니까. 3번밖에 안 남아요. 이거 부차적인 거다. 중요하지 않은 거다. 요즘에 수집한다는 것. 우리가 지금 제가 문제 푼 방식을 이제 아실 거예요. 꼭 제 해설광을 한번 보시길 제가 추천드립니다. 빈칸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시요.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는 말이었고요. 수식어가 들어가니 문장이 길어지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게 주제문이나 주작문이면 수식어구까지 꼼꼼히 있는 건 맞아요. 주작문이 나올 때에는. 근데 주작문이 나오지 않고 글이 나열되는 케이스는요. 수요어 다 빼고 주어동사 목적어 근데 밑에 svoc를 쓰는 건 아닙니다. 스토리라인을 전개하면 전체 글이 보입니다. 그럼 오답이 다 지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도 지금 저희 우리 현장 학생들은 제 수업 스타일이 뭔지 아실 거예요. 항상 하는 방법이니까 근데 제 수업 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 학생들 있죠. 문제풀이는 번역과 시험이 아닙니다. 근거와 근거 아닌 걸 구분한다. 수식어구와 문장의 뼈대를 구분한다 해요. 그래야 문제를 맞춰낼 수 있습니다. 수능은 번역과 시험이 아니라 독해력 시험이니까. 그래서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수능까지 요번 킬로 문제에서 좌절한 학생들 되게 많은 거 아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연습해도요. 수능이 문제 아니라 구평 성적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꼭 구평에서 승리하는 수험생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